입시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전날인 16일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전날인 16일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조 씨는 고등학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뒤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과 공주대 인턴십 등 인턴 경력 관련 여러 의혹도 있습니다.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 씨에게 어머니 정 교수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정 교수의 위조 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성명 불상자와 공동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는 등 공범 수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수연이었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수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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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